여러분 짬준이 생일입니다. 어제 또 할건 해야되니까 빨리 해치워버리 케이크로 갖고 와야지 케이크 먼저 와야지 케이크 공개쳐요 와 혼자 소리인데 아 감사합니다 아유 사진은 찍어야지 그래 원래 게스트가 있는데 아니 쟤 딱 권하는 그래 용국이 형이라도 오시면 화요일이었어야 되는데 잠깐만 동영상이 녹화가 안됐나봐 뭐라고 아 동영상이 녹화가 안됐어 어이 혹시 조리도구 조리도구는 아니고 샴페인잔이야 왠지 와인잔은 있을 것 같아서 이거 좀 더 살짝 보여드려도 될까 선물 교환 중 하나 둘 셋 야 이거 부는 척 한 번만 해봐봐 내가 뭘로 동영상이 안 찍혔어 자 부는 척 그대로 해야 되는 거라면 할게 해야 되는 거니까 아니 너 사진을 위해서 누가 PD고 누가 아나운서냐 원래 누군가 계시는데 오늘 위원님이 빨리 가셔야 되거든 아이고 아니에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거 안 먹어? 네 드세요 형이 먹으려고 네 이걸로 어 먹으려고 생긴 한데 칼이 왜 네 가방에 있어? 어? 아니 내 칼 어디있지? 아 여기있다 썰어야지 아 예 쥐사병이랑 자르는게 다르네 검도도 해가지고요 검도는 몇 단이야? 그럼 또 한 3년 했죠 3년 하면 몇 달 된 거야? 잘 모르겠어요 단을 안 땄어요 가져가세요 진짜 했어요 초등학교 때 뭐야 초등학교 오빠 케이크 하나 줄까? 나 안 먹어 나 이제 8시 이후로 아무것도 안 먹어 난 먹을 거야 우리 이거 먹으려고 산 거야 알았어 꽝 난 선물이 안 왔어 한 번 넣어서 가져 아 감사합니다 케이크도 우리 작은 거? 케이크는 또 우리 조혜정 작가님이 우리 조혜정 작가님이 케이크도 사주셨습니다 치즈네 맛있겠다 이거 입에서 녹는구만 이거 청취자분들 보여드려도 돼요 보여주자 제3의 눈을 대고 있는 마음을 볼 수 있는 눈을 여러분 쓰리아이즈 정동남 아닙니다 정동남 정동남 우리는 몰라 trees 머리 스타일 너무 존똑인데 시말서와 불딱 허세 생일 어제가 생일이었어요 흥 짬동남 파리크러샹 드세요 파리크러샹 말고 파리 그라쌍 프랑스 말아 형 와 근데 진짜 맛있다 이거 확실히 맛있긴 맛있더라구 이거 상갓집에 쓰는거 아닌가? 그치? 정확한 말은 파리 그라쌍 맛있어요 음 음 달아 달아 확실히 달아 당뇨 당뇨 음 맛있어 안 끄지요 어우 어우 달아 이거 혼자 다 못먹겠다 그치? 오에빛 먹습니다 아이고 집에 두고두고 먹으면 먹어서 근데 이거 냉장고에 넣으면 그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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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?